전인지 선수의 그 그림에 대해서 그 취미생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전인지 선수의 그 전시회 장면을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.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 전인지 선수입니다. 제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전인지 작가로 또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.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많이 관심 갖고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올해로 투어 10년차를 보냈는데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새로운 작가라는 직업을 얻고 2023년에 저의 골프 인생도 다시 루키로 돌아간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레이고 또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골프를 좋아하시는 모든 팬분들께서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